있더라고요. 노소영 관장이 결혼할 때 가져온 결혼지창금이 유입이 됐다.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듣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대개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면 재산이 조금 있는 집에서는 딸한테 돈을 좀 챙겨주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딸에게 이제 혹시 긴료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쓸 수 있도록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 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kbs에서 보도가 됐네요. 5월 26일 판결이 내리기 전에 kbs에서 이거를 보도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문 계시겠지만 이게 크게 보도가 많이 안 됐습니다. 판결 내리기 전에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그래픽 처리를 해서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kbs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인 sk그룹 회장 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지불했다. 이거는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씨한테 준 결혼지창금이 32억 정도가 최태원 회장에 전달됐다. 이걸 kbs 그래픽을 처리해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그냥 무슨 뭐 작은 그런 지방방송에서 이야기했으면 그런가 보도할 건데 kbs에서 이런 들 바로 판결이 내리기 전에 노관장 측은 sk그룹의 성장과 남편 최태원 회장의 총수 역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지막에 최후 변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 노소영 관장의 개론지창금 등 두 가지입니다. 총 344억 원을 남편인 최태원 회장과 시아버진 최종인 sk그룹 선대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담겨있던 담겨있지 않던 간에 자신들의 성소를 위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전달됐다 이야기죠. 이게 딴 매체가 아니고 kbs에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허위 사실이면 당장 여러분들 뭐죠 정정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가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 300억이 제공된 게 아니고 344억 원이 전국됐다고 노소영 관장이 주장한 sk그룹에 대한 노소영 관장 측 자금 을 기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픽을 처리한 겁니다. 저는 이걸 처음 봤거든요. 개론지창금 내용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11억 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 그건 뭐 노관장 측은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 정권을 인수할 때 자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썼고 이건 300억 이건 다 알려진 겁니다. 최태훈 회장이 현재 그룹의 지주에 쌓인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을 매입할 때 개론지창금을 전달했 다는 겁니다. 당신 돈만 들어간 것이나 내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보도가 안 됐습니다 . 여러분들은 보도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론지창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개론지창금은 있을 수가 있지. 보통 집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딸에게 딸 몫의 돈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출가외인 이란 말처럼 그럼 당연히 이런 집에서는 돈을 좀 챙겨주겠죠. 예나 지금 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는 딸한테. 이거를 딴 매체가 아니고 kbs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판결 내리기 전에. 그럼 제 판단은 뭔가 아니라 이게 양측 변호사들이 프리젠테이션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갔는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한 거죠 추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이게 뭐 이게 공중파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거짓말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노소영 관장의 이름대로 개론지창금이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퍼플렉스티를 조사해보니 퍼플렉스틴이 뭔가 하니까 확인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개론지창금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전달한 금액은 확인된 사실로 보입니다. 확인됐습니다라고 안 했고 확인된 사실로 보입니다. 노소영 측은 1994년 sk 지분 매입대 10억 은 1997년 주식 매입 관련 정려세 납부 시 1억 3천만 원을 최태원 회장 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개론지창금으로 일정 금액을 최태원 회장에 전달할 사실이 있었던 으로 보이나 그 규모와 성격 에 대해서는 양적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라는 걸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판결문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다 퍼플렉스틴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픈 ai 챗 gpt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실된 건 없다 이야기죠. 개론지창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확인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료나 법적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ai도 다 다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확정된 이게 여러분들 확정된 사실을 가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건데 언론들이 kbs 보도 이후에 거의 메이저 언론들은 안 다뤘 거든요. 이게 최 gpt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제미나이를 찾아보니까 제미나이도 모호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소용 측의 32억 지창금 전달 주장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kbs 방송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전혀 언급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는 여러분들 이걸 확인되지 않았다. 최 gpt도 확인되지 않았다. 퍼플렉스디만 확인된 걸로 보인다. 여기 제미나이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노소용 측의 32억 지창금 전달 주장은 아직 법정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개인이 전달했기 때문에 증거물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살면 정상적인 과정 같으면 남편돈 아내돈이 별로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의 세대는 좀 다르지만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 판단은 돈이 부족하면 돈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노소용 관장이 이런 돈을 예금을 갖고 있는데 정려시 부담이 이런 돈이 되면 돈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적인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다만 kbs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알려질 수가 있으면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게 만일 뭐 채태원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는 참 손해가 막대하겠네요.